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영화들 히든 무비 파워블러거 알군이 찾아준다 히든 무비 산타 바바라 이 각 딱 좋은 와이너리 러브스토리 산타 바바라 알군의 알공오면 재미있는 알포인트 영화에 나왔던 와이너리들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혼자? 꼭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중요한가요? 거기에 간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번에 출장 잘 갔다 와 또 싸우지도 말고 아 형 또 쓸데없는 소리한다 그 영화에 나왔던 바로 그 와이너리에요 러브러브 와이너리 사실 술 깨고 연애 시작 50 출장은 거들 뿐 10 다음 주 히든 무비 산타 바바라 채널 CGV에서 만나보세요 영화는 채널 CGV 또 사람을 얹는 게 좋더라구요 탈바라